한글자막 by 박진희 경기 시작됐습니다. KT가 풀로 삼성이 레드로 플레이합니다. 여기가 제일 만만하긴 하거든요. 자크 입장에서. 자크! 기업블러! 차크 리착션까지! 헌델! 그래서 연계! 아 이거는 두겁다. 아아! 다음 톱까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 이거는 더블 버프 자크. 어? Q. Q. 아 스코어가 킹 이런게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리아나 리아나 더 나은게 성실이 킹 다 빠지고 미격하라는데 안나가지고 오 뭐야 이거 어 코어졌어요 리아나가 베이지가 있긴 있는데 베이지가 있어서 쫓아가면서 와 이거 전면이 쿨인데 지금 전면이 쿨이에요 1,2,3 1,2,3 1,2,3 진짜 한타 자크 돌격 근데 트랩이 리아나의 여기가 좋아요 이럴 때 호장 공도 없구요 호장이 밖에 나가있죠 호가에 들었구요 룰러 룰러 어 근데 쿨에가 들어갔고 어? 좀 스칸 스칸 내렸다가 아 X 죽었어요 X 죽었어요 X 죽었고 침착한 대충 KT 와 기가 막히네요 KT 왜 죽은거야 아까 크라운 호장이 여기서 숨어있다가 또 포니 포니 특공대에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그리고 크라운도 결국에는 와 리스 빠지면 전면 써도 이미 확실이 그게 있어요 오리아나 같은 챔피언에게 또 죽었네요 그리고 엠비션이 엠비션이 무너지네요 엠비션 이거는 블레이가 아니거든요 이거 몰이 쏘죠 예 어? 뺏었어도 잘 버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몰아졌어요 자 이번엔 한 번 이번엔 한 번 이번엔 한 번 만판은 높게 자 그리고 다음을 봐야 아 그런데 에이프트 프라이딜 에이프트 프라이딜 에이프트 프라이딜 터트렸어요 터트렸어요 그런데 2대1 죽었어요 이거 이거 전멸 없고 빨리 시각되면서 자크 점프가 최대한 그래도 돌아야 그리고 자크 막아줬고요 엠비션이 근데 쉐니 왜 이렇게 세요 어 왜 이렇게 세요 왜 이렇게 세요 아 아 결국에 안 죽어요 룰러가 때이라도 화단이 안 박힙니다 일로와 일로와 이게 KT의 공격력입니다 막 앞으로 가요 정책자들도 있구요 어 맞죠 너무 써요 아 맞죠 아 맞죠 오 오 와 도원의 콘셉 미친 경기력 여기가 다 날아갔어 여기가 위는 이미 틀렀구나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넥서스 아름다운 교전이에요 와 오케이 진짜 잘하네 네 KT 스프링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지지 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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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